지난해 여름 합천을 강타했던 호러축제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생한 공포를 전달해준다고 나선 9명의 소녀들. 타이틀곡 효녀시대로 돌아온 걸그룹 LPG입니다. 효녀시대. 우스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건물들 사이로 이동하는 소녀들. 실감나는 표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특수 카메라까지 착용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텐데요. 첫 번째 공포체험 관문은 강금병동.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잡을 것 같은 우스스한 분위기. 벌써부터 겁에 질린 표정인데요. 이 병원은 생체 실험을 위해 인간의 장기를 적출한 미치광유 의사가 운영하는 곳. 병원 곳곳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환자들의 원혼이 떠돌고 있습니다. SBS 드라마 세트팀이 완벽하게 재현해서 실제 수술실을 방불케 하는 세트장에 특수 분장은 기본. 실감나는 연기자들의 연기까지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마네킹이 서 있어도 사람인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마네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전혀 내는데요. 제 기분이 하얀 거 이거밖에 없어요. 밤이 깊어지자 한보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출발. 쫓고 쫓기는 숨 막히는 한밤의 추격전. 바로 고스트파크의 하이라이트 좀비런입니다. 좀비런이요? 재밌겠어요. 스페셜 이벤트로 준비된 좀비런은 좀비들로부터 허리춤에 차고 있는 3개의 생명띠를 지켜내면서 모두 4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추격전 형식의 게임입니다. 재밌겠죠? 재밌겠네요. 한 개 뜯겼어. 생명띠를 3개를 모두 뺏기면 탈락. 그런데 남대 없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의 좀비 흉낙까지 이런 재미난 모습으로 숨어 있었어요. 잘하네요. 방심한 사이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막내 지은 양. 생명띠 3개를 모두 뺏겨서 이렇게 탈락하고 말았네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스릴감이 느껴져요. 온몸으로. 또 다른 공포체험관인 좀비 감옥. 인간을 공격한 죄로 감금당한 좀비들. 하지만 첫 만나면 나와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숨어서 당신의 목걸이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 다 죽였어요. 용기 잘 들으신다고 너무 잘해요. 결국 기세등등하게 시작했던 공포체험은 조랭란으로 끝이 났습니다. 또 인사까지 해줘요. 용기 신한테. 폭풀이 오면 진짜 짱이겠네. 한밤 여름에 무더위를 오싹하게 날려버릴 호루체험. 합천 고스트파크 여러분에게 무섭고도 유쾌한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할 거예요. 추천 씨가 지금 가 계시죠?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무시무시한 공포의 도시. 경남 합천에 마련된 고스트파크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곳 드라킬라 저택인데요. 이 안에는 실제로 드라킬라가 살고 있을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씨 오늘 드라킬라가. 안녕하세요. 와 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오싹함을 느낄 정도로 시원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는 전 세계에 있는 고스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곳에 왜 계시는 건지. 안녕하세요. 귀신한테 인정하려는데 너무 추천받네요. 이거 국내 최초네요.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언니 오빠야들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려고. 아니 무섭게 웃기달라 무섭게 웃기달라 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실제 드라킬라의 모습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 관 속에 있는 드라킬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오싹한 곳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으셨어요. 오스파크는 호러로 컨셉으로 한 한여름밤의 축제이고요. 여기는 연인, 가족, 친구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오시면 될까요? 모든 분들이 그냥 오시면 되죠. 몸만 오시면 이렇게 오시면. 정답이네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등장도 다 무료로 해드려요. 여러분들을 귀신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고.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하지마요. 여기는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체험하는 곳이다 보니까 본인이 고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합천에는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까지 마련됐으니까. 올려놓은 합천 고스트. 파티에서 보이시죠. 지금까지 LG생중교회 추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보고 싶어요.